언니가 좀 손이 크잖아. 그러니까. 아니 먹기도 많이 먹고 만들기도 많이 만드네. 응. 나 무슨 소리야. 새 물이만큼 먹잖아. 오 귀여워. 청순해. 약간 영재 언니 같아. 영재 언니 같았어. 영재 언니 거 뺏으려고. 내가 할 때는 마술인데 유리가 하니까 귀엽다. 아 뭐야. 청순해. 맛있네요. 맛있네요. 나 이번에 달걀 두 알에 저거 도전하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 저 수혈에 해보겠습니다. 두 말. 아 뜨거워. 아. 저 이거 되게 예쁘게 먹을게요. 한 입에 설마? 한 입에. 한 입에. 한 입에. 한 입에 설마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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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너무 욕심부리는 거 아니야? 유리 찢어져! 아이고, 아니 아니. 왜 웃기려고 그래. 아니, 약간 욕심나더라고. 맛있게, 맛있게 먹는다. 왜 우리 분야한테 도전을 해. 유빙. 유빙이라고 이렇게 펴가지고 양쪽으로 굽는 건데 되게 고소하지, 이거. 피자네. 고르본졸라. 고르본졸라. 이거 계란에 충실했다. 계란이다. 특이한 거 되게 많다, 그치? 이 장비 너무 부럽다, 그치? 장비... 장비가 좀 잘 부럽다. 사장님! 한 판 다 주세요. 너 다 먹을 수 있지? 엄청 큰데, 이거? 신기하다. 진짜 언제 먹지? 신기한 음식 진짜 많다. 장난 아니야, 이거 봐. 이거 먹겠다. 이거 먹겠다고? 언니, 얼굴에 살 빈다. 얼굴이 살 빈다. 약간 양으로 밀어붙여, 유빈 씨는. 이거 먹겠다고? 양으로 밀어붙여. 역시 통이, 손이 커. 우와. 우와, 우와. 우와. 오늘 한 입에 닿는다. 하나씩 놀랐어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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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, 어머. 또 장비를 꺼내야지. 뭘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, 또? 고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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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사비? 아니, 요즘에 이렇게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물을 말아서 먹는 피자. 아, 진짜요? 네. 이거를... 아니, 왜? 왜, 왜? 또 틀어요? 그래서 브리터처럼. 아,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이거를. 누가 봐도 내가 할 짓이지, 이게. 브리터가 없어. 유빈 씨가 할 짓은 아니에요. 이렇게 먹는 사람 있어요? 네, 처음 봤습니다. 너무 서서 들어가실지. 그래서 이렇게. 근데 되게 맛있었어요. 양쪽이 그 도우라서. 와, 맛있겠다. 너무 좋더라고요. 이렇게 배영브리토로 출시하면 어떨 것 같아요?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언데. 어? 아까 트로피. 반응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? 네. 우와. 음.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약간 샌드위치 먹는 느낌? 근데. 이상하게 보고 있으니까. 먹고 싶죠. 네, 먹고 싶네요. 저렇게 진짜. 어느 한 조각 정도는 이렇게 돌려서 말아서. 네. 반탄 정도는 말아보고 싶네요. 맛있다. 음. 자, 이제 삼합으로. 먼저 삼합에. 우와. 포모가 이게 좀 부드러운 게 있는데. 이게 뼈가 많다. 마라 하나, 기름장. 오, 맛있게 먹는다. 아. 이렇게. 깊어, 깊어. 야. 오, 용적률이 굉장히 좋아요. 확실히. 한꺼번에 먹는 게 맛있어. 자. 나. 확실한 거라. 우와. 자, 복수 언니도. 초고추장에. 아, 정말 맛있겠다. 무조건 맛있겠다. 아, 이렇게 넣으면 맛있죠. 아, 이렇게 넣으면 맛있죠. 오케이. 와 이영자 놀이 이영자 놀이자 이야 오! 진짜 오! 진짜 오! 그냥 순식간에 아니 오! 아 표정은 꼭 그렇게 그 표정을 져야 되는 거예요? 한번 마셔볼까? 아 또 마시게요? 오! 안 뜨거? 아! 내 제자다! 아예 인식이 딱 되겠어요? 매번 하시는군요 매번 해줘야죠 아 여기서 가산점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언니 가서 사라졌다